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추가 연장근로 일물 연장,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. 추 부총리는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물 연장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협치, 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 연장근로제가 일물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또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산업을 비롯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 연장근로제 일물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